차트 디자인, 차트 종류 같은 경우는 추천 차트라든가 모든 차트 탭에서 차트 종류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식 파일로 저장도 가능하거든요. 차트 서식 파일, 확장자 신경 쓰시고요. crtx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차트 탭에서 원하는 차트 선택한 다음에 기본 차트로 설정을 하게 되면 알트 플러스 F1을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기본 차트가 되어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선택하고 나서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서식 파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식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이미 만들어진 서식 파일들이에요. 그리고 서식 파일 관리를 누르게 되면 이미 작성되어 있는 서식 파일들이 나타나요. 확장자는 crtx입니다. crtx, crtx, 그 다음에 폴더, 저장 폴더, 그 다음에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여기 가게 되면 서식 파일로 저장이 있어요. 서식 파일로 저장을 클릭하게 되면 이 파일을 서식 파일로 저장하겠다 그 얘기에요. 이렇게 저장 가능하다라는 거고 확장자는 crtx고 그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기본 차트로 설정을 하게 되면 알트 플러스 F1을 눌렀을 때 이 차트가 기본 차트로 만들어진다 그 얘기에요. 이번에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행렬 전환이 가능해요. 행렬 전환, 가로축의 데이터를 세로축으로, 그 다음에 세로축의 데이터를 가로축으로 바꿀 수 있다. 말 그대로 그냥 행렬 전환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선택, 차트에 포함된 데이터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바로 데이터 선택에서 가능한 작업이고 그 다음에 차트 레이아웃 변경도 가능해요. 그래서 차트 요소 추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빠른 레이아웃이 제공이 돼요. 차트 스타일에는 색 변경이 있고요. 색 변경에서는 색상형, 단색형 중에서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 미리 정의되어 있는 스타일을 갖다가 차트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위치라는 거는 차트의 위치에서 새 시트로 또는 워크시트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차트의 서식, 현재 선택 영역, 차트 요소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선택 영역 서식을 갖다가 누르게 되면 서식 작업창이 열리죠. 거기서 서식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스타일에 맞게 다시 설정, 말 그대로 스타일에 맞게끔 다시 설정해주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정렬이 있고 크기가 있다는 거, 크기는 도형의 높이, 너비를 갖다가 설정하는 거예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차트 디자인 탭, 서식 탭이 나타나요. 차트 디자인 탭에서 차트 요소 추가, 지금 차트 요소 추가 단추를 클릭해서 차트 요소를 갖다 추가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차트 디자인 탭의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서 차트 요소 추가, 여기서도 가능한 거예요. 축, 기본 가로, 기본 세로, 그 다음에 축 제목,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없음, 차트 위, 가운데에 맞춰서 표시, 이렇게.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같은 경우도 없음, 가운데, 안쪽 끝에, 축에 가깝게, 바깥쪽 끝에, 그 다음에 데이터 설명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도 마찬가지고, 법내 표지 포함, 법내 표지 없음, 이런 것들, 데이터 테이블, 그 다음에 오차 막대, 그 다음에 눈금선, 그 다음에 법내, 법내 위치, 오른쪽 없음, 오른쪽, 위쪽, 왼쪽, 아래쪽, 그 다음에 추세선, 추세선 같은 경우도 없음, 선형, 지수, 선형 예측, 이동평, 이런 것들, 여기서 차트 요소 추가, 여기서도 가능하고, 차트 요소 단추에서도 가능하고, 이거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빠른 레이아웃,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빠른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색 변경, 이미 살펴본 대로 색상형, 단색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차트 스타일, 그 다음에 행렬 전환 가능하다라는 거죠. 행렬이 전환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행렬 전환, 그 다음에 법내 항목 계열, 추가, 편집, 제거, 그 다음에 위치 변경도 가능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선택이고, 숨겨진 셀, 빈 셀에 대한 옵션 사항도 있어요. 빈 셀 표시 형식을 간격, 0으로 처리, 어떻게 할 건지의 여부, 그 다음에 숨겨진 행 및 열의 데이터 표시 여부, 이런 것들이 숨겨진 셀, 빈 셀 설정에서 가능하다라는 거고, 바로 데이터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차트 이동, 얘도 이미 살펴본 내용이죠. 세 시트, 워크 시트에 삽입이 있다라는 거죠. 서시택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부분, 현재 선택된 영역에 대한, 현재는 지금 차트 영역이잖아요. 차트 영역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법내를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법내라고 뜨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차트 영역, 법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세로 갑축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가로 항목축이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선택 영역 서식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차트 영역 서식이 열려요.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인 설정 상황들을 지정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서식 탭의 현재 선택 영역의 선택 영역 서식이고, 스타일에 맞게 다시 설정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도용 삽입, 그 다음에 도용 스타일, 그 다음에 워드아트 스타일, 그 다음에 정렬, 그 다음에 높이, 너비를 갖다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식 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현재 선택 영역의 선택 영역 서식이에요. 차트의 위치를 조절하고자 할 때는요. 차트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할 때는 크기 조절 단추를, 핸들을 이용해가지고, 상하, 좌우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간혹시 튀어나오는 게,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차트의 위치나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 셀 눈금선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알맞게 조절된다.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나서요.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앤 드랍하게 되면 차트 위치가 변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조절 단추를 이용해서 크기 변경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차트의 크기를 조절할 때, 알트키를 지금 누르지 않고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가지만, 알트키를 누르게 되면 셀에 맞춰서, 셀에 맞춰서 가죠? 이렇게 셀에 맞춰서, 지금 알트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셀에 맞춰서 움직인다. 그래서 알맞게 셀에 맞춰서 움직인다. 알트키,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할 때는 차트 디자인의 종류 그룹에 가게 되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잖아요.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하거나, 차트 영역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해서 차트 종류를 변경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한 데이터 계열, 특정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해도 되고, 그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해서 모든 차트 종류 중에서 혼합 차트, 혼합 차트가 있는데, 혼합 차트에서 두 개 차트를 갖다가 짬뽕시킬 수도 있다는 거, 계열 이름을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조축 지정도 가능해요.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 혼합 차트가 이렇게 활성화돼요. 그래서 커밀바는 묶은 세로 막대용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엑셀 같은 경우는 꺾은 선형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조축도 설정이 가능해요.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차트 디자인의 차트 종류 변경에서 여기서도 가능하다. 이 얘기죠. 모든 차트에서 혼합 여기서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는 거, 차트 디자인의 차트 아웃의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서 레이블을 지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없음 가운데 안쪽 끝에 축에 가깝게 바깥쪽 끝에 데이터 설명선, 이미 우리 한번 살펴본 대로 여기서 설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계열만 레이블을 추가하고자 한다. 그러면 바로 가기 메뉴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선택하면 돼요. 얘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차트 디자인의 차트 레이아웃의 추가 요소,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없음 가운데 안쪽 끝에 축에 가깝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바깥쪽 끝에 그 다음에 데이터 설명선 이런 것들, 데이터 설명선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한 계열만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하게 되면, 한 계열만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차트 요소 단추에서 데이터 레이블, 여기서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리고 차트 레이아웃에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에서 설정 가능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추세선은요. 데이터의 추세를 직선이나 곡선으로 표시하는 거다라는 거고, 예측 문제를 분석할 때 쓰고, 그 다음에 회기 분석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미래 값을 예측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데이터 계열에 두 개 이상의 추세선을 동시에 쓸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맞다 틀다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추세선 같은 경우는 차트 디자인,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 차트 요소 추가, 추세선을 클릭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가기 메뉴에서 추세선 추가, 그 다음에 차트 요소 단추 누른 다음에 추세선을 갖다가 체크해도 돼요. 사용된 수식을 추세선과 함께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세선 삭제할 때는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하면 돼요. 당연히 추세선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엑셀에서 지원되는 추세선의 종류는 지수가 있고, 선형, 로고, 다항식, 거듭제거, 이동평균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세선이 추가 가능한 차트, 막대형이라든가 꺾은선형, 영역, 분산형 요런 것들은 가능해요. 주식형 요런 것들은, 그래서 분산, 거품, 3차원 거품형 요런 것들, 그런데 추세선이 안 되는 차트가 있어요. 추세선이 불가능한 차트, 3차원 차트, 막대 모양의 상자라든가, 피라미드형, 원통, 원뿔, 3차원 개념, 그 다음에 원형, 도넛, 안 되고요. 추세, 그 다음에 방사형이라든가, 표면형 같은 경우는 추세선을 추가할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차트 요소 선택 단추를 누른 다음에 추세선, 여기서도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 추세선, 없음, 선형, 지수, 선형 예측, 이동평균, 선형을 선택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세선 추가, 컴일반, 확인, 이렇게 추세선 추가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더블클릭하게 되면 추세선 서식이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거죠. 이번에는 혼합차트인데요. 혼합차트는 다른 말로 콤보 차트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혼합차트 또는 콤보 차트로 나와도 혼합차트를 의미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가지고 있는 차트에서 특정 데이터 계열을 다른 차트로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차트의 종류를 다르게 섞였다는 거고, 두 종류 이상의 차트를 사용해서 차트에 다른 정보가 들어있음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혼합차트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거품형이라든가 주식형, 표면용, 3차원 차트는요. 혼합형 차트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차트 종류 변경해서 아래쪽에 오게 되면 혼합이 있지 않습니까? 혼합해서 지금 묶은 세로막대형, 꺾은 세로형인데, 여기 종류를 보게 되면 엑셀을 예를 들어서 지금 컴일반은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가고, 엑셀 같은 경우는 세로막대형, 가로막대형, 꺾은선형, 그 다음에 영역형 선택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원형, 도넛, 그 다음에 분산형, 방사형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원형을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종류의 차트를 갖다가 혼합시켜 버리는 거, 그게 바로 혼합 또는 콤보 차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조축이 있는 차트, 이중축 차트라고 부르는데요. 차트에 값축을 추가해서 말 그대로 이중으로 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중으로 값을 표시해주는 차트, 그게 바로 이중축 차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조축이 있다는 거고, 특정 데이터 계열 값의 범위가 다른 데이터 계열과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 사용을 해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을 하니까, 언제 사용을 하느냐? 다른 데이터 계열과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해당 데이터 계열에서 보조축을 설정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조축 눈금이 나타나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열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데이터 계열 서식에 기본축이 있고 보조축이 있잖아요. 바로 이 보조축이에요. 이렇게 축이 하나가 더 생긴다라는 거고, 이게 바로 보조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하는 게, 여기 계열 겹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계열 겹치기가 마이너스 18%인데,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값을 더 줘보겠습니다. 이 계열과 계열 사이를 잘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값이 커질수록 더 넓어지고, 마이너스 100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보세요. 겹쳐지죠? 계열 겹치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이너스 값인 경우는 넓어지고, 오른쪽으로 가서 플러스 값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겹친다라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00%에서 100% 완전히 겹치는 거죠.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해요. 말 그대로 계열 겹치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간격 너비예요. 간격 너비,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왼쪽으로 가게 되면 0%, 그렇죠? 간격,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커질수록 간격이 더 어떻게 돼요? 이 간격이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0%에서 500%까지 간다라는 거, 숫자적인 개념을 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축에서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축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시험 문제 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로그 눈금 간격이라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지금 여기 왼쪽을 보셔야 돼요. 로그 눈금 간격 10을 주게 되면, 이렇게 1, 10, 100, 이렇게 눈금의 간격이 로그 간격으로 바뀌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값을 거꾸로, 얘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값을 거꾸로 누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그대로 0, 20, 40, 60, 80, 100, 이런 식으로 값이 거꾸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같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로그 눈금 간격이라든가, 값을 거꾸로 눈여겨보셔야 돼요. 로그 눈금 간격 10, 그 다음에 값을 거꾸로,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